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를 모두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맡게 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의 진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정을 통해 민주당은 문체위 간사로 김윤덕 의원을, 국민의힘은 이용호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최근 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남원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등 전라북도의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